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비텔 아홍코 소경입니다. 자 이제 우리 고3 돼가지고 처음 보는 모의고사 3월 학평을 봤는데 잘 봤죠? 여러분 잘 봤다 못 봤다 하는 건 뭐냐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한 부분을 다 맞췄으면 잘 본 거야. 그렇지 않아? 만약에 내가 4단원은 아직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 근데 3단원까지는 다 맞았어. 그러면 퍼펙트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19번, 20번은 킬러니까 당연하다고 치고 18번까지 과연 얼마나 틀렸느냐 무엇을 틀렸느냐 틀렸을 때 용서가 되는 게 있고요. 용서가 안 되는 게 있거든. 자 지금 한번 같이 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자. 자 1번입니다. 문제는 3월 학평만큼 3월 학평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겨울에 공부한 개념을 확인하는 시험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3월 학평 용도치고는 그냥 문제가 괜찮습니다. 한번 볼게요. 1번 다음 물질X에 대한 설명이다. 자 골라내야죠. 탄소화물이래. 그럼 탄소화물이 아닌 게 뭐가 있을까? 암모니아랑 NACL은 탄소화물이 아닌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구성원소가 세 가지니까 얘는 두 가지밖에 없네. 원소는 종류를 말하는 거야. 따라서 안 되는 거고. 얘는 CHO. 이것도 CHO란 말이야. 자 그런데 수용액이 산성이랍니다. 이런 포도당, 설탕 이런 건 물에 녹았을 때 중성이 되는 거거든. 따라서 여기서 많이 나오는 화학과 우리 생활 파트의 아세트산을 말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설마 틀리는 친구는 그걸 넣었겠죠? 다음 2번. 자 앞에는 밀폐된 진공용기에다가 에탄올이야. 이거는 에탄올을 넣은 다음에 동적평형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보통은 지금까지 물을 많이 넣는데 어차피 물이나 다른 액체로서도 한 건 없어. 증발과 응축에 대한 동적평형 관계고 문제 써 있어요. T2에서 동적평형에 도달했으며 이때 액체랑 기체의 몰수 관계는 X이다. 그럼 동적평형은 복잡하게 낼 수가 없어. 이거 뭐냐면 평형 이후에 평형이 뭐야 일단? 평형이라는 건 증발하는 여기서는 속도와 응축되는 속도가 같은 거지. 그리고 평형이 지나면 계속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지. 계속 반응을 하고 있는 거야. 가는 만큼 오는 거지.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마치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과정을 평형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근데 이 동적평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였더라?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도였어요. 그죠? 자 순수한 액체의 증발 속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게 증발 속도가 되겠고 응축 속도가 0에서 점점 증가해서 따라잡는 거죠. 머릿속에 이 그래프가 딱 지나가 줘야 됩니다. 그치? 자 그럼 봐라. 자 여기서 주어진 건 에탄올에 대한 상태가 매우 중요하죠. 기체입니다. 기체. 그러면 평형에 도달하기 때까지 기체는 점점점 늘어요 줄어요. 뭐 여기서 볼 수 있죠. 증발이 응축보다 많아. 따라서 기체 상태인 증기 C2H5OH 증기는 점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해지겠지. 따라서 A랑 B중에는 누가 크다? 당연히 B가 크죠. 왜 같은지 알죠? 어 평형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자 기역 B는 A보다 크다. 그렇다. 자 니은 T1일 때는 어떠냐? 라는 건데 T1은 평형 전이잖아. 그럼 증발 속도가 응축보다 빠르죠. 따라서 1보다 작다? 맞지. 다음 T3가 됐을 때 자 요거죠. T3에서는 이 상태가 뭐 해야 돼? 유지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이 값을 계속 X값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T2 보기에는 말이 안 되지. 정답은 3번이에요. 됐어? 다음 3번. 다음 요소수에 관련된 설명이다. 경유를 어쩌고 저쩌고 이건 최근에 요소수 파동이 한번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낸 건데 자 문제 읽으면 봐봐. 약간 독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 생성이 되는 내가 이걸 없애기 위해서 요소수를 쓰거든. 자 어떤 연료 태워요. 문제 읽어. 연료의 연소 반응이 기억이야. 여기서 발생하는 열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열을 이용해서 두 번째 반응이 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연소는 무슨 반응이었어? 발열 반응이죠. 연소는 발열. 여기서 나오는 열로 얘가 반응한다는 건 요 반응은 흡열. 이때 생성된 암모니아가 질소산화물을 질소기치로 돌려보낸다.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이 대기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질소는 공기 중에 돼 있는 물질이잖아. 그래서 환경오염을 줄여보자는 그런 반응이죠. 자 기억. 동글뱅이 기억은 발열 반응이다. 그렇다. 니은은 흡열이다. 그렇다. 디젤 엔진의 요소 술리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 그렇다. 그렇죠? 지극히 상식적인 정답 5번입니다.